오늘의 동아 호랑이를 구한 남자 한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일찍 과부가 되었지요. 형편이 말도 못하게 어려워 밥을 얻어다 먹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커서 나무장사를 해다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효자였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참 잘했답니다. 하지만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걸음 한 짐을 지고 산 밑으로 나갔습니다. 밭에 걸음을 주고 있는데 저기서 호랑이가 내려오지 뭐예요? 남자가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느냐? 내 밥이 되면 나는 남기고 가는 것도 없고 우리 늙은 어머니 머리가 허연 어머니를 누가 봉양하겠느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나를 잡아먹지 그 전에는 못 잡아먹는다. 세상 천지가 뒤집힌다 해도 부모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잡아먹으려면 잡아먹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느냐?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린 채 고개를 흔들은 늘 저었습니다. 남자는 호랑이 앞에 마주앉아 담배를 한 대 큼지막하게 말아서 피웠어요. 저 입으로 나를 잡아먹을 텐데 고개만 접고 앉았으니 무슨 영문인가? 그때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쩍 벌어진 호랑이 입을 비췄습니다. 입속에서 무엇인가가 반짝거렸지요. 남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목구멍에 뭐가 걸려있으니 그걸 빼달라는 말이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걸 빼주고 나면 나를 잡아먹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신이라 한입으로 두 말을 할 리가 없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평생 잘 모실 수만 있다면 그것을 빼주마. 그러면 입을 벌려라. 소매를 걷고 호랑이 목에 손을 쑥 넣었습니다. 손에 뭐가 걸렸어요? 그것은 바로 금비녀였습니다. 금비녀를 빼주자 호랑이는 고맙다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달려들더니 남자를 등에 업어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넋이 나간 듯 정신이 어질어질했어요. 호랑이는 한참 달리다가 큰 산 평평한 곳에 남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발로 땅을 긁었지요. 거기다 집을 지으란 말 같았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으란 말이냐?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자 호랑이가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꼴깍 넘어가며 죽어가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아, 묘를 쓰라는 말이구나.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묘는 비탈진 곳에 있어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여기에 모시면 되겠구나.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흔들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쓸 수 없다고?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남자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어디서 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나가보니 세상에 나무가 태산같이 쌓여있었어요.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다고 두고 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다시 한번 꿍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나가보니 호랑이가 예쁜 처녀를 업고 왔어요. 여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호랑이한테 물려왔으니 처녀가 제정신일 리가 없었지요. 남자가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느 재상집 딸이었어요. 남자는 그 처녀랑 홀레를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준 음식으로 그럭저럭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호랑이가 또 찾아왔어요. 호랑이는 남자와 색시 앞에 등을 구부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남자, 색시 세 아이를 등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색시네 집이었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안 열리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딸은 홀레 전날 밤에 호랑이가 업어갔소. 그러니 당신은 따를 리가 없소. 그래서 또 문을 두드렸지요. 분명히 호랑이가 잡아갔대도 우리 딸이 어떻게 오나. 남자가 나서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진짜 자기 딸이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색시 부모는 딸도 만나고 사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염분이로구나. 호랑이가 맺어준 염분보다 더한 염분이 있겠느냐. 색시 부모는 재산을 반으로 갈라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뒤 호랑이는 남자를 업고 예전에 잡아준 맷자리로 데려갔어요. 원래 그 맷자리는 임금이 죽으면 못으려고 털을 닦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임금이 돌아가셔서 신하들이 맷자리에 가보니 호랑이가 떡 앉아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가봐도 그러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도통 빅히질을 하느니 이걸 어쩌나. 누가 얼른거리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니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을 다른 곳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무도 더 이상 맷자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자 호랑이가 남자를 데려간 겁니다. 남자는 호랑이가 마련해준 맷자리에 조상들을 옮겨다 묻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식들도 높은 벼슬에 올랐고 호랑이 목숨을 구해준 덕분에 남자는 장가도 가고 명당도 얻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개가 되어 돌아온 어머니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웬만큼 살아도 생전 좋은 구경 한 번 안 가고 자식 내외의 살림만 독하게 알차게 해주었지요. 남에게 찬물 한 방울은커녕 구정물도 안 줬습니다. 열다섯 살에 시집어서 여든 살이 넘을 때까지 남에게 준 것이라고는 있으나 그것은 지 판단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살림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게 되어 저승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호통을 쳤지요. 요놈의 독한 할멈같으니라고 너는 개가 되어 자식 내 집 마루 밑에 들어앉아 도둑이나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할머니를 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가 된 할머니는 자식 내 집으로 살살 기어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와 달리 통이 컸습니다. 청어를 사다가 주렁주렁 걸어놓고 끼니 때마다 석쇠에 한묶음씩 굽는 겁니다. 아궁이에 청어를 한묶음 넣어놓고 굽는 동안 잠시 바깥으로 나가 다른 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청어를 꺼내다가 먹었어요. 며느리는 펄펄 뛰었지요. 아이고 어쩌나 개가 청어를 먹어버렸네. 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먹었다. 이제라도 잘 먹고 살아야겠다. 이튿날 저녁 며느리는 또 청어를 아궁이에 넣어놓고 작은 방에 있는 솥을 보러 갔습니다. 개가 청어를 싹 물어가 버린 거예요.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당하자 며느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직갱이를 들고 개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두들겨 펴주었어요. 요리 때리고 조리 때리고 얼마나 때렸던지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홀짝홀짝 울었답니다. 다음날 저녁에도 구워놓은 청어를 날름 먹어 치웠어요. 세 번이나 가로챈 것입니다. 그날 아들이 나무를 내가지고 돌아오자 며느리는 푸념을 울랑울랑 늘어놓았습니다. 저 개는 못 키우겠어요. 벌써 청어를 몇 번이나 훔쳐갔는지 몰라요. 맛날 구워봐야 어느새 알고 와서 퍼뜩 채가니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았다구요. 그러니 저 개를 잡읍시다. 아들도 성화에 못 이겨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밥 먹고 개를 잡읍시다. 의논을 마친 후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지요. 할머니는 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시집간 딸이 저 건넌마을 감나무들에 살았거든요. 얘야 딸아 내가 살림을 너무 독하게 하며 살았더니 죽어서 개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너희 오라비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단다. 내 올케가 청어를 많이 굽기에 내가 아득바득 산 것이 하도 억울해서 청어를 세 번이나 먹어버렸다. 그러자 화가 난 자식 며느리가 내일 나를 잡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꿈에서 깬 딸은 깜짝 놀라 아침 일찍 친정으로 쫓아갔습니다. 오라버니 마룻 밑에 있는 저 개 절대로 잡지 마세요. 저 개가 우리 어머니랍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독하게 살림을 했던지 저승에서 개로 태어나게 해서 다시 너희 오라비 살림을 살아주고 도둑을 지켜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라버니 맞아요. 저 개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 그러면서 한참 뒤에 아들은 머샘을 불렀습니다. 어서 곶간문을 열어라. 머샘이 문을 열자 아들이 말했어요. 별을 일곱 섬 널어라. 별을 널어서 말린 후 그날 저녁에 찌웠습니다. 머샘이 별을 찢는 동안 아들은 지프로 망태를 만들었지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한 뒤 망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망태를 둘러매고 개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개는 망태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 잘 살게 해주려고 그토록 고생만 한 우리 어머니. 개가 되어 내 마루 밑에 와서 도둑을 지켜주다가 청어 좀 먹었다고 며느리에게 머리를 맞아 골병 든 우리 어머니. 아들은 돈을 한 뭉텅이 싸가지고서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강원도의 금강산을 비롯해 팔뚜강산 경치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주막에서 잠을 자고 오만 가지 귀한 음식을 모두 사 먹였지요. 이렇게 실컷 구경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개를 둘러매고 계속 구경을 시키려니 아들도 힘이 들었어요. 산 구비를 지나 햇살이 좋은 양달 쪽에 개가 든 망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누웠다가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예희야 내가 팔뚜강산 다니면서 좋은 구경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었구나. 이제 원도 한도 없단다. 나는 내 갈 길로 갈 테니 너도 내 갈 길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누운 이 자리가 제일 명당이니 여기 묻어다오. 아들이 꿈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개가 누워 있던 자리에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마을로 내려갔어요. 삽과 괭이를 얻어다가 개가 죽은 자리에 땅을 파고 정성껏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 아들의 집은 살림이 불티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효자라서 명당을 얻었고 명당을 얻어 살림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부자가 된 아들은 개무덤을 찾아가 커다랗게 비석을 세웠어요. 아직도 그 개무덤과 비석이 경상도 어느 마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울 속 아내 옛날 옛날에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머니 한 분이 살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 인물도 좋은데다 여간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속히 두 아들을 장가보내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중매꾼은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두 아들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혼사는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혼사 때문에 늘 혼자서 속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어머니는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무별들이 총총한데 뜰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젖히고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도대체 어떤 처녀가 너희들 마음에 들겠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뜰은 그 어떤 소리도 다 들릴 만큼 고요했지요. 어머니는 무별들도 자신의 한탄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서남쪽으로부터 달보다 더 큰 둥근 빛이 떠오르더니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아와 뜰에 내려서는 겁니다. 어머니는 눈이 부셔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새하얀 빛 모리 속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용머리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데 그 몸은 빛 모리보다 더 환했으며 울긋불긋한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수염이 흔들리더니 입술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들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노라. 생전 보지 못한 광경에 놀라 어리둥절해진 어머니는 잠시 아무 생각도 못했지만 이내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신선님, 신선님께서 공연한 수고를 하실까 걱정됩니다. 그 어떤 처녀도 제 아들 녀석들은 마음에 들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어디 있고 중맥근은 또 어디 있습니까? 신선은 수염이 날리도록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맥근을 내세워 사주단자를 보낼 것도 없고 색시를 태울 꽃가마를 준비할 것도 없소. 내게는 마름 꽃무늬로 장식한 능화경이 두 개 있는데 해마다 3월 3진날 밤중에 이 거울을 서남 쪽에 대고 비추면 색시를 맞아 올 큰길이 보일 거요. 그 거울 속의 색시는 실제로 있는 존재이니 환영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말을 마친 신선은 품속에서 둥그스름한 손거울 두 개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인은 해가 솟아오르듯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서남 쪽으로 날아가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 두 아들을 깨워 거울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맏아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빨간 옷을 입은 아가씨가 자기를 향해 방긋 웃어보이고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손에 든 빨간 모란 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그것이 거울 속의 아가씨라는 것도 잊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기 전에 저를 향해 방긋 웃어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아가씨와 백년가역을 맺도록 승낙해 주십시오. 그 말에 어머니는 크게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울을 들여다보니 파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정겹게 자기를 힐끗 쳐다보고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손에 든 파란 모란 꽃을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그것이 거울 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가씨가 정겨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니 제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처자와 백년가역을 맺게 승낙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들아, 바보처럼 굴지 마라. 거울 속의 사람과 어떻게 백년가역을 맺는다고 그러느냐. 어머니의 말에 맏아들은 상심하여 고개를 푹 숙였고 둘째 아들은 괴로운 나머지 양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건만 두 아들은 내내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신선의 말을 죄다 아들 형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 30날이 돌아오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난 너희들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겠다. 거기에 가면 화가 미치겠는지 복이 떨어지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맏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아, 그럼 네가 먼저 가보렴. 어머니는 맏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아니다, 둘째야. 내 형이 어떻든 몇 살 더 먹었으니 형을 먼저 보내자꾸나. 맏아들은 밤중에 뜰로 나와 능화경을 들고 서남쪽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금세 한 줄기의 흰 빗발이 뿜어져 나왔어요. 서남쪽에는 괴상한 바윗돌과 가파른 낭떠러지들로 이루어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빗줄기는 그 산 속으로 곧장 뻗쳤습니다. 이윽고 빗줄기는 다시 환하게 트인 큰길로 변하였어요. 마다들은 어머니며 동생과 작별인사를 하고 큰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이 셀 무렵이 되자 마다들은 거울에서 본 큰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산의 척 구비를 돌아가니 바위 벼랑 위에 큰 동굴이 하나 있고, 대낮같이 환한 그 동굴 안에 신선히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난 마다들은 저 신선이 틀림없이 자기에게 능화경을 준 신선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물었어요. 신선님, 전 벌써 큰길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야 그 아가씨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신선은 마다들을 칭찬했습니다. 장하네, 젊은이, 끝내 찾아왔군. 그 아가씨는 이 산 서쪽에 있는 큰 산 속에 있네. 그런데 거기로 가자면 호랑이 산을 넘고 괴물 골짜기를 건너야 하네. 처녀는 지금 늙은 요괴한테 붙잡혀 뒤뜰 화원에 갇혀 있는데, 그 요괴는 처녀를 빨간 모란 꽃나무로 둔갑시켜 놓았네. 자네가 그 화원 안으로 살그머니 기어들어가 이 거울로 비추면 처녀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네. 그렇지만 젊은이, 가고 안 가는 건 자네한테 달렸네. 마진은 한참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신선님,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어떻게 그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네한테 그런 담력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네. 내 이제 자네한테 채찍과 실톳을 하나씩 주고 쓰는 방법을 알려줌세. 그런데 그것들을 쓸 때 절대 겁을 먹어서는 안 되네. 말을 마친 노인은 보통 채찍과 같은 채찍 하나와 보통 실톳 같은 양끝이 뾰족한 흰 실톳 하나를 꺼내어 맏아들에게 주고 쓰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맏아들은 신선 노인이 가르쳐준 오솔길을 따라 산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맞은편 산 위에는 기암괴석들이 무섭게 서 있고 산 뒤에서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그 산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하고 가팔랐으며 어떤 곳은 마치 몸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칠 대로 지친 맏아들은 땀을 비오듯 쏟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 마루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커다란 소리를 지르며 덮쳐 내려왔어요. 놀란 맏아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선이 준 채찍을 손에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느새 앞에 다가와 큰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마다들은 채찍을 호랑이 앞에 흔들어 보이며 신선이 가르쳐준 대로 말했습니다. 너 산지기 호랑아, 들어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곳까지 온 사람이니 어서 귀를 비키거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랑이는 곧 그 큰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딴 곳으로 물러갔습니다. 이윽고 마다들은 산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큰 골짜기가 가로 놓여 있었고 골짜기 아래로 물이 사납게 요동치는 것이었어요. 마다들은 산 아래로 얼마 내려가지 않아 곰 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톳을 꺼내 들고 실 머리를 잡아당겨 물에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물 속에 있는 괴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곳까지 왔으니 어서 나와서 다리를 놓아라.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푸른 물이 뒤번지더니 물고기 꼬리에 사람 몸뚱이를 난 괴물들과 거북이,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난 괴물들이 솟아나와 실 머리를 끌어갔습니다. 그러자 가는 실은 좁다란 외나무 다리로 변했습니다. 채찍을 흔들며 외나무 다리 위에 발을 올려놓는 마다들은 다리를 절반쯤 걸어가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괴물들이 퍼런 물 속에서 빨간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고 있었어요.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그런 정경을 목격하자 마다들은 저도 모르게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좁다란 다리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어떻게 될까? 마다들은 덜컥 겁이 났지요. 그 순간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외나무 다리가 가는 길로 변하는 게 아닌가요? 마다들은 허우적대다가 그만 괴물이 우글거리는 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건만 마다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3월 30날이 또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해 이날 형님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도 그 아가씨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부르짖었습니다. 얘야, 내 형이 어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네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어머니,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어도 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도 마다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던지라 둘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가더라도 조심해라. 그 아가씨를 찾든 못 찾든 꼭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내 형의 소식을 꼭 알아봐라. 둘째는 어머니의 말에 응하고 나서 밤중이 되자 뜰로 나와 능화경을 서남쪽에 대고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한 줄기의 흰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곧 환하게 트인 큰 길로 변하여 서남쪽에 있는 큰 산 속으로 고추 뻗어 나갔습니다. 둘째는 어머니와 작별하고 큰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녘해 큰 길 끝에 이른 둘째도 밝은 빛을 내뿜고 있는 신선을 보았습니다. 신선은 이번에도 그에게 채찍 하나와 실톒 하나를 주면서 마지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해주고 나서 특별히 둘째에게 한마디 더 당부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때 자네 형이 여기 왔는데 그만 괴물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았네. 오늘 자네가 가고 안 가는 건 역시 자네한테 달렸네. 형이 괴물 골짜기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둘째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어쨌든 저도 가겠습니다. 신선우이는 그의 말을 듣고 처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는 채찍을 휘두르며 호랑이산을 넘어서 괴물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실톒을 들고 실머리를 잡아당겨 물속으로 던지며 외쳤어요. 너희 물속에 있는 괴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곳까지 왔으니 당장 나와서 다리를 놓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사납게 흘러가던 물이 쩍쩍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역시 물고기 꼬리에 사람 몸뚱이를 난 괴물들과 거북이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난 괴물들이 소산화와 실머리를 끌어갔습니다. 그러자 가는 실은 금세 좁다란 외나무 다리로 변했어요. 둘째는 채찍을 휘두르며 외나무 다리 위에 올라서서 물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버젓이 쳐든 채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도 떨리지 않고 머리도 어지럽지 않아 무사히 골짜기를 건넜어요. 계속 걸어서 산을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으니 푸른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숲속 한 가운데에 집 한 채가 보였어요. 그 집 단장 너머로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둘째는 신선이 식힌 대로 앞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뒤에 있는 화원으로 애돌아갔어요. 화원 담장 밖으로 뻗어나온 갖가지 꽃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찍을 담장 위로 던져 곧 줄 사다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줄 사다리를 타고 화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줄 사다리를 훌 잡아당기니 도로 채찍으로 변했습니다. 화원 한복판에서 둘째는 신선이 말하던 두 그루의 모란 꽃나무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한 그루에는 빨간 모란 꽃이 다른 한 그루에는 파란 모란 꽃이 향기롭고 어여쁘게 피어 있었어요. 둘째는 거울로 파란 모란 꽃을 비추며 신선호인의 말대로 농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파란 모란 꽃이 금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은 거울에서 보던 처녀와 꼭 같았어요. 둘째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농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소.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농매는 그를 한 번 쭉 훑어보더니 금세 얼굴에 웃음을 담뿍 담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홀로 서 있는 빨간 모란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이내 흐려지고 두 눈에서는 구슬같은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언니를 버리고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설사 제가 당신과 함께 요괴 할미의 손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딜 겁니다. 처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빨간 모란꽃의 꽃잎마다 눈물같은 이슬방울이 맺혔습니다. 둘째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 빨간 모란꽃은 틀림없이 형님이 찾는 처녀일 테지만 형님의 능화경이 능화경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농매가 벼랑간 소리쳤습니다.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요괴 할미가 돌아왔어요. 둘째가 농매를 따라 집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괴 할미는 벌써 앞들에 들어섰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요괴 할미는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과 손은 긴 털이 수북했습니다. 요괴 할미는 뜰에 서서 방문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농매 누가 널 또 사람으로 변하게 했느냐 누가 너더러 낯선 사람을 방 안에 숨겨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요괴 할미는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활활 옷서포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바람이 윙윙 불어 닥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능화경이 있다 보니 요괴 할미가 아무리 요사스러운 바람을 크게 일으켜도 농매를 꽃이나 짐승으로 변하게 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괴 할미는 곧 만면에 차가운 웃음을 띄고는 말했습니다. 농매야 넌 아주 착한 애다 저 총각도 저렇듯 잘생긴 걸 보니 내 너를 그한테 허락해주마 둘째와 농매가 대답이 없자 요괴 할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또 말했습니다. 넌 아직 우리 집에 노세랑 말이랑 소랑 양이 숱한 걸 모르고 있겠구나 내 점을 쳐보니 오늘 밤에 도적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젊은이더러 나를 도와 하룻밤만 지켜주게 하면 내일 너를 딸려보내주마 요괴 할미는 말을 마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농매는 근심에 쌓여 둘째에게 말했어요 저 요괴 할미는 당신을 해치려고 그래요 노세며 말이며 소며 양이란 건 없어요 저 요괴 할미는 사나운 짐승들을 부르러 갔어요 둘째는 처녀를 위로했습니다 내게 이 채찍이 있으니 그 어떤 짐승도 감히 다가오지 못할 거요 농매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괴 할미는 둘째를 어느 민둥산에 데려다 놓고 온데간데 없이 종적을 감추었어요 날은 벌써 저물었습니다 민둥산에는 온통 가시덤불뿐이고 노세, 말, 소, 양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나운 들짐승들이 몰려왔습니다 들짐승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푸른빛이 사방에서 어둠을 헤치고 번쩍거렸어요 그러나 어느 한 놈도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는 평평한 자리를 하나 골라 태평스레 누워서 날이 셀 때까지 한참 푹 잤습니다 둘째를 헤치지 못한 요괴 할미는 짐짓 울상을 하며 말했어요 나는 농매를 제일 귀여워하오 저 애가 떠나가는 날이면 난 그리워 죽을 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애와는 갈라설 수 없으니 나도 함께 데려가주오 농매는 요괴 할미가 못된 심보를 품고 길에서 기회를 보아 둘째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명한 농매는 대뜸 요괴 할미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걷자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할머니는 크게도 변할 수 있고 작게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작게 변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지요 마침 잘됐어요 여기에 구리병이 하나 있으니 이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업고 가겠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손발도 놀리실 필요 없고 그 안에서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앉아계시고 싶으면 앉아계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해칠 생각에만 골몰한 요괴 할미는 농매의 말을 듣자 금세 몸을 쥐만하게 둔갑시켜 구리병 안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갔습니다 농매는 얼른 손바닥으로 병 주둥이를 막고 돌째 달어 병마개를 달라고 해서 요괴 할미를 병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괴물골짜기에 이른 그들은 그 구리병을 푸른 물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농매는 물가에 앉아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이 몹쓸 요괴 할미야 니가 우리 자매를 못살게 굴고 꽃으로 둔갑시켜 구경거리로 삼았지 그리고 빨간 모란을 생각하며 또 말했습니다 언니 전 언니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농매의 울음소리에 구름 속에서 눈물 같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소나무에서도 이슬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둘째도 형님이 그리워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문득 쥐죽은 듯 고요하던 푸른 물위가 환해지고 시꺼먼 구름도 하얘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신선이 둥근 빛 물이 속에 쌓여 공중으로부터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신선은 지팡이로 괴물골짜기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괴물들은 들어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온 그 사람을 빨리 언덕으로 올려보내라 신선 노인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 몸뚱이에 물고기 꼬리를 한 괴물들과 거북이 몸뚱이에 사람 머리를 한 괴물들은 곰 마지를 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몸에 능화경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의 얼굴은 정과 다름이 없었지요 신선 노인이 끌어당기자 마지는 벌떡 일어서서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닙니까 마지는 눈앞에 서 있는 동생을 보자 너무도 기뻐서 얼싸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신선 노인은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뒤뜰 화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가 능화경으로 빨간 모란 꽃을 비추며 홍매 하고 부르니 빨간 모란 꽃도 빨간 옷을 입은 처녀로 변했습니다 처녀는 마지가 거울 속에서 본 그 처녀와 꼭 같았습니다 홍매는 마지를 바라보며 생긋 웃었어요 산간이 떠돌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인간 세상에 경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내를 맞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슬이 좋은 두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아기자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을 구한 사슴과 구렁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장마 만지면 강가로 나갔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 왔거든요 어느 날인가도 노인이 강가에 서 있는데 청년과 사슴과 구렁이가 막 떠내려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노인은 셋을 모두 구했지요 사슴은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산으로 갔고 구렁이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수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오도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집이 다 떠내려가 집도 없고 부모님도 가족도 없습니다 또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노인은 옷 한 벌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총각을 데리고 갔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이 갔습니다 청년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심부름도 하고 농사일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인과 한 식구처럼 살게 되었어요 하루는 노인이 물가에 나가 뗄나무를 줍는데 사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의 옷을 물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노인은 사슴의 뒤를 따라갔지요 사슴은 골짜기 넘어 너럭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앞발로 너럭바위 밑을 쓱쓱 후벼 파는 겁니다 노인도 사슴을 도와 바위 밑을 팠지요 놀랍게도 바위 아래 금이 가득 있었습니다 노인은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청년은 노인의 금을 빼앗으려고 궁리를 했습니다 노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관가에 일러바쳤답니다 노인은 꼼짝없이 관가에 붙잡혔어요 묻는 말에 바르게 대답해라 노인은 잘못이 없으니 바르게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의 금을 훔쳐다 부자가 되었다지 도둑질이라니요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원님은 노인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을 시켜 매질을 했어요 군졸들은 사정없이 매를 쳤습니다 노인의 아랫도리가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멍이 들고 피가 터졌어요 노인은 그리고는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구렁이가 입에 풀잎사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홍수때 구해준 구렁이였지요 풀립을 노인의 상처에 대고 살살 문질렀어요 그러자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신기한 일일세 다른 죄인들은 매를 맞으면 사흘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노인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튿날에도 구렁이가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풀립 세 개를 물고 말입니다 제가 원님 딸에게 병을 주고 갈 텐데요 이 풀립을 가져다 대면 병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조금 있으면 밖에 야단이 날 겁니다 그런 병자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아픈 처녀에게 가서 잎사귀 하나로 얼굴을 훑고 하나로 윗도리를 훑고 하나로 아랫도 리를 훑으면 자고 일어난 것처럼 병이 나을 겁니다 구렁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밖에서 야단이 났어요 원님 딸이 곧 죽는다고 소동이 났지요 밖이 뭐 때문에 일이 시끄럽습니까 지금 원님 딸이 다 죽어가는데 그거 알면 뭐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이라도 원님 딸을 살릴 수 있을지 압니까 아이고 나가고 싶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군 군졸은 고지 듣지를 않았지요 그래도 노인은 원님의 딸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졸이 원님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아까부터 죄인 하나가 원님의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정이 딱하게 된 원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서 데려오너라 노인이 와보니까 원님 딸은 막 죽었는지 숨이 넘어갔어요 원님은 돌아앉아 울고 있고요 노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방안에서 모두 나오십시오 노인은 혼자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구렁이가 준 풀잎사귀를 꺼냈지요 첫 번째 풀리프로 얼굴을 문지르자 얼굴에 곧 발그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두 번째 풀리프로 몸의 윗부분을 문지르고 세 번째 풀리프로 아랫부분을 문질렀어요 숨이 돌아오고 피가 통하기 시작했지요 아 잘 잤다 원님 딸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원님에게 구렁이가 갖다 준 약으로 따님을 치료했다면서 그간의 얘기를 다 했습니다 원님은 노인을 고발한 청년을 불러다가 다그쳤지요 그제야 청년은 바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해주면 덕을 못받아도 짐승을 구해주면 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말이 과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붓 옛날 옛날에 마량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달리 총명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려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나무를 하고 풀을 베어 목숨을 이어가다 보니 붓 한자루를 살 돈도 없었어요 어느 날 서당 문앞을 지나던 마량은 서당 선생이 붓으로 긋고 찍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붓을 한 대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말에 선생은 두 눈을 부라리며 퇴하고 마량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거지가 그림 공부를 다 하겠다고 꿈같은 소리를 하네 그는 마량을 대문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그러나 마량은 용기 있는 아이였어요 마량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림 공부도 할 수 없단 말인가요 그 후 마량은 그림 그리기를 꼭 배워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마량은 매일 그림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날때면 나무 꼬챙이로 모래 땅에다 나는 새를 그렸고 강가에 나가 풀을 벨 때면 손가락에 물을 묻혀 돌 위에다 헤엄치는 물고기를 그렸으며 집에 돌아오면 집에 내 벽에다 빈틈없이 가장 진물들을 그렸습니다 가장 진물이라는 것은 집에 놓고 쓰는 온갖 살림 도구를 말합니다 세월은 한해도 흘러갔지만 마량은 그림 연습을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젠 마량의 재주도 놀랄만큼 들었지요 마량이 그린 새는 지저귀지 못할 뿐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고 물고기는 헤엄치지 못할 뿐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첨방 뛰어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량에게는 여전히 붓 한 자루도 없었어요 마량은 자기에게도 붓이 한 자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량은 온종일 일을 한 데다 그림 연습에 지친 나머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기척이 들리더니 수염이 허연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량에게 붓을 한 대 주며 말했어요 이건 신기한 붓이란다 잘 쓰거라 받아보니 금빛이 찬란한데다가 손맛 또한 꽤 묵직했습니다 정말 좋은 붓이구나 마량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염이 허연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이라고 믿자니 그 신기한 붓이 고스란히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마량은 그 신기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새를 그리니 새는 곧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물고기를 그리니 물고기가 곧 꼬리를 흔들며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마량은 이 신기한 붓을 가지고 매일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농기구가 없는 집에는 농기구를 그려주고 호미가 없는 집에는 호미를 그려주었으며 등잔이 없는 집에는 등잔을 그려주고 두레박이 없는 집에는 두레박을 그려주었습니다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 소식은 어느새 마을의 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두 하인을 시켜 마량을 붙잡아 다 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량은 나이는 어리지만 굳세 나이였어요 부자의 검은 심보를 꿰틀어본 마량은 아무리 위협하고 얼러도 도무지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부자는 마량을 마구간에 가두어 놓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 큰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밤 부자는 마량이 굶어죽지 않았으면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앞에 이르러 보니 뜻밖에도 문틈으로 몇 줄기의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향기로운 냄새까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좀 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마량이 큰 화로불을 비워놓고 앉아서 불을 조이며 뜨끈뜨끈한 떡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추운 마구간에 어떻게 화로가 있고 떡이 있단 말인가 들림없이 마량이란 녀석이 신기한 붓으로 그린 것일 게다 그런 생각이 상투 밑까지 치밀어 오른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마량을 죽이고 그 신기한 붓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흉악한 하인들을 데리고 마구간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마량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다만 동쪽 담벼락에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마량은 벌써 사다리를 타고 담벼락을 뛰어넘어 도망쳤던 것입니다 부자는 마량을 뒤쫓으려 얼른 사다리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름대를 채 세개도 오르지 못하고 그만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사다리는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마량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타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량은 마을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묵묵히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마량은 신기한 붓으로 큰 준말을 그려 잡아타고는 큰 길로 내달렸습니다 얼마 달리지 하나 등 뒤에서 시끄럽게 법석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횃불이 대낮같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손에 시퍼런 칼을 든 부자가 1, 20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말을 몰아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거의 뒷전까지 쫓아오자 마량은 천천히 신기한 붓을 들고 활과 화살을 그린 다음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쌩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가 부자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부자는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마량은 채찍으로 말을 몇 번 힘있게 후려갈겨 나는 듯이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달려 한 마을에 다다른 마량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눌러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량은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림을 그려 거리에 내다 팔곤 했는데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림을 살아 움직이지 않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동물은 모두 입이 없거나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어느 날 마량은 눈 없는 백학을 한 마리 그렸는데 그만 실수로 백학의 얼굴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백학이 눈을 뜨더니 날개를 푸덕이며 날아갔어요 그 바람에 온 마을이 들끓게 되었고 호사가들은 이 일을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신하들을 보내 마량을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가려하지 않는 마량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황제를 무척 미워했던 마량은 황제가 원하는 그림을 순순히 그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량은 황제가 용을 그리라면 두꺼비를 그리고 봉황세를 그리라면 털빠진 닭을 그렸습니다 털빠진 닭과 두꺼비는 복이 흉하고 역겨운 데다 황제 옆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오줌똥을 사방에 싸놓았어요 그리하여 궁전하는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모사들에게 명령하여 붓을 빼앗고 마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신기한 붓을 손에 넣은 황제는 스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먼저 황금산을 그렸는데 욕심이 하도 많아 겹겹으로 숱한 산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려놓고 보니 황금산이 아니라 큰 바위산이었고 바위가 너무 많이 덧싸인 탓에 무너져 내려 자칫하면 황제의 발을 지니길 뻔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황제는 황금산을 그리지 못하게 되자 금덩이를 그렸는데 한 덩이를 그려놓고 보니 작아 보여 또 한 덩이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숱한 금덩이를 길게 쭉 붙여놓았더니 금덩어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큰 고렁이가 되어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황제를 향해 덮쳐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제는 그만 깜짝 놀라 까무러 쳐버렸습니다 다행히 대신들이 재빨리 황제를 구해주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고렁이한테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게 된 황제는 마량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마음에 없는 말로 마량을 위로한 다음 금덩이와 은덩이를 쥐어주며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마량은 속으로 딴 생각을 품으면서도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얼른 신기한 붓을 마량에게 돌려주었어요 산을 그리게 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릴 테니 물을 그리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마량에게 먼저 바다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마량이 신기한 붓을 들고 죽죽 내극자 황제 앞에는 과연 아득히 넓고 소정같이 맑은 큰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검푸른 바다는 물결 하나 없이 큰 옷가울처럼 반짝거렸어요 황제는 그것을 보고 마량에게 물었습니다 바다 속에 어찌 고기가 없느냐 마량이 붓을 들어 몇 군데 점을 찍자 바다에 갖가지 색의 물고기들이 수없이 나타나 꼬리를 휘저으며 천천히 바다 한복판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것을 흥미롭게 구경하던 황제는 물고기들이 점점 멀어져 멀어져 가자 다급히 마량에게 소리쳤습니다 얼른 배를 하나 그려라 짐이 그걸 타고 바다 복판까지 따라가서 구경하겠노라 마량은 큰 나무배를 하나 그렸습니다 황제는 황후 태자 공주와 많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마량은 또 바람을 몇 점 그렸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잔물결이 일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황제는 배가 더딘 것 같아서 뱃머리에 올라서서 소리쳤습니다 마량아 바람을 좀 더 크게 그려라 마량은 얼른 굵직굵직한 선으로 바람을 더 그려넣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설레이고 흰 돛이 볼록해지며 배가 쏜살같이 바다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마량은 또 바람을 더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사납게 울부짖으며 세찬 파도를 말아올려 배가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황제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바람은 그만하면 됐다 마량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쉴 새 없이 바람을 그려댔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노호하며 배 위에 물갈기를 덮어 씌웠어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황제는 돗대를 붙잡고 마량을 향하여 연방 손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마량은 짐짐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바람을 그렸어요 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먹장구름을 수없이 몰고와 온천지가 삽시간에 캄캄해졌습니다 파도도 더욱 사나워져 넘어지는 담장처럼 밀려와 배 위에 들 씌웠습니다 배는 마침내 기호뚱하며 뒤집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제와 대신들은 몽땅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황제가 죽은 뒤 신기한 북과 마량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량은 그 후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도 있고 도차로 떠돌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사람을 구한 사슴과 구렁이 이야기는 한 노인이 물에 떠내려가는 청년 사슴 구렁이를 구해주었는데 청년은 노인을 배신했지만 사슴과 구렁이는 노인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비시켜 은혜를 갚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고 갚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은혜를 베풀지는 못할지 언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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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